강서에 쏠린 눈입니다. 내년 총선 모의고사 수도권 민심을 미리 보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. 투표는 오늘 저녁 8시까지 이루어집니다. 오후 5시 기준 투표율 42.1%입니다.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투표율이 합산된 수치입니다. 선거 결과가 여야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집니다. 당선 윤곽은 밤 11시쯤 나올 걸로 전망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